안녕하세요. 글로벌 K-POP 굿즈 중개 플랫폼 덕질을 운영하고 있는 앰프의 이종석입니다. 먼저 오늘 좋은 기회 발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저희 회사에 대해서 공유 드릴 내용은 아마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아이템 선정 배경, 그리고 간단한 저희 서비스 소개와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회사에서 CTO를 맡고 있는 구영서라는 친구가 있는데 영서랑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동창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게임 만들고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 형태로 활동을 많이 했었고 자연스럽게 대학교 때도 애플리케이션 만들고 계산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게 아마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일 것 같고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없었던 계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 4학년 때쯤 2018년도에 쿠폰빌이라는 맛집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론칭을 했었는데요. 쿠폰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으로 제대로 완성을 해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었고 맛집 정보나 맛집의 혜택, 커뮤니케이션을 커뮤니티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였는데 되게 의기양양하고 호기롭게 시작을 해서 그때 되게 잘나가던 망고플레이트를 바로 제껴보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한 두 달 동안 저희가 온라인에서 홍보를 아무리 해도 MAU가 한 50명? 많아야 7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선택했던 건 어떤 가게와 어떤 정보를 올려야 서비스가 좀 잘 될까라고 고민해서 주로 밖에 많이 나가서 시장 조사를 했었는데요. 지금도 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이제 강남 쪽에 한 B에서 C 상권쯤 되는 되게 한적한 곳의 카페에 무라노라는 곳이 있습니다. 12월 중순쯤에 초중순쯤에 이제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하다가 해당 카페에만 계속 사람들이 줄일을 서 있고 사람들이 만석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엑소 팬이 엑소의 생일을 맞아서 엑소 멤버의 생일을 맞아서 해당 카페를 빌려서 컵홀더를 다른 팬들에게 나눠주고 또 다른 팬들하고 소통을 하는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너무 충격을 받았죠. 이런 이벤트가 있구나.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열광을 하는구나. 그래서 온라인으로 가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1년에 거의 7천에서 만 개 이상 전국적으로 이벤트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 맛집 앱에 이런 팬덤이 진행하는 오프라인 이벤트나 아니면은 지하철 5개 광고와 같은 정보들을 올리기 시작했고 맛집 앱에서 조금만 디자인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덕질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2019년 초에 다시 재런칭을 했었습니다. 되게 긍정적이었던 거는 저희가 지금 보시는 카페의 무라노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에 처음 올렸는데 MAU가 50에서 70이던 서비스가 DAU가 700에서 1000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MAU 한 20만 정도까지 모으는 데는 조금 속도가 빨랐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으로 했던 거 저희가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모델은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의 이벤트를 하는 카페에서 방탄소년단 팬들이 만든 굿즈를 오프라인에서 한번 팔아보자. 그럼 타겟층도 좀 정확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카페랑 팬들을 섭외해서 이벤트를 매칭을 하고 오프라인 매대를 설치하고 매장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가성비가 되게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이런 이벤트를 하면 제일 이득을 보는 거는 카페거든요. 카페에 신규 방문자들이 늘어나고 이제 팬들이 와서 커피 매출을 엄청 올려주기 때문에 카페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이벤트고 그래서 저희가 매출 쉐어를 해달라니까 카페에서는 절대 못해준다는 입장이어서 그럼 우리가 굿즈를 파는 매대를 설치할 테니 카페에서 관리해주고 대신 팔아줘라. 그래서 저희가 이 모델로 한 2개월 동안 거의 전국에 10개 이상 매장을 운영을 했었고 매출이 가장 많은 날에는 하루에 진짜 1500만 원 이상도 찍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델 자체는 좀 쉬워 보여도 이제 뒤에서 굿즈 섭외하고 운반하고 유통하는 과정이 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코파운더들이 고민을 했던 건 이렇게 굿즈를 파는 게 이제 저희가 초기에 하려고 했던 스타트업의 딱 핏이 맞냐 혹은 우리가 지금 케이팝 시장을 겨냥하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케이팝 시장에서 우리 서비스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했을 때는 조금 불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 온라인에는 더 많은 팬들이 더 많은 굿즈를 판매하고 있고 이제는 케이팝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도 우리나라 팬들이 만든 굿즈를 되게 구입하고 싶어 하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서비스는 팬들이 좀 체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판매할 수 있게 커머스와 시스템을 제공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19년도 5월, 4월부터 매장을 조금씩 줄이고 IT 서비스로, 이커머스 서비스로 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필요했던 돈은 이제 개발 관련된 비용이 가장 많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법인 회사가 아니어서 좀 체계가 없었는데 좀 체계적으로 회사를 만들고 서비스를 운영할 자금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거의 제가 오프라인에서 만난 VC분들이나 엑셀러레이터 분들이 한 40명이 아마 조금 넘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100% 다 거절을 당했고 그때 유일하게 조금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이 이제 제가 창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창업을 하기 전부터 이제 디캠프 관련된 활동을 열심히 보다가 좀 운이 좋게 이제 백용 대표님을 한번 멘토링으로 뵀었는데 이제 그때 뵙고 말씀 나눈 인연이 2년, 3년, 4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연락을 드려도 이제 바쁜 시간 내주셔서 만나주시고 조언을 주셔가지고 백용 대표님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가 백용 대표님이 그러면 프라이머 한번 지원을 해봐라 라고 기회를 주셔서 이기아 대표님 뵙고 권동윤 대표님 뵙고 저희가 처음 투자를 유치하고 법인을 설립을 하였고요. 그게 2019년 6월에 투자를 받고 법인을 설립을 하고 9월쯤에 운이 좋게 또 프리티스에 선정이 돼서 자금이 1.2억 원 정도 저희가 초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좀 큰 후회를 하는 게 이제 1.2억 원을 저희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커머스 그리고 해외 쪽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되게 사업을 중구난방으로 했어요. 오프라인 매장을 좀 줄였던 걸 다시 돈 때문에 늘리기도 하고 그리고 초기에 지금 생각하면 되게 적은 돈일 수도 있고 한데 한 150에서 200만 원씩 코파운더들 4명에서 5명이 나눠갔다 보니까 거의 천만 원에서 1500만 원씩 계속 한 달에 타고 있었고 오프라인 광고나 5개 광고 이런 거 중개해 주기도 하고 되게 본질에서 동떨어진 사업을 많이 했어가지고 1.2억 원을 저희가 거의 6, 7개월 만에 전부 다 소진을 하고 2020년도 3월, 4월쯤 되니까 이제 커머스는 전혀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고 저희가 돈은 다 떨어져서 4대 보험이 한 3개월치 밀려있는 상태 그래서 좀 개인 대출을 받아서 그걸 해결을 하고 이제 정말 돈이 제로인 수준까지 떨어졌었다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던 건 우리가 이제 돈이 없고 버티더라도 이제 개인 대출로 한 2개월 정도 겨우 버틸 수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장에서 해볼 수 있는 게 뭐니 그때 시행차 돈을 다 쓰고 정말 마지막에 다시 본질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해외에 굿즈를 팔아보자 그래서 그때 저희가 5월달에 급하게 만들었던 거는 이제 쇼피파이라는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데 쇼피파이를 가지고 디자이너 없이 저희가 한 3주 동안 결제 시스템 붙이면서 서비스를 론칭을 했고 초기에 팬분들이 아무도 입점을 안 해서 저희가 한 분한테 거의 하루에 5번, 10번씩 메시지 보내면서 그분 굿즈를 입점을 시켰어요 조건은 국내는 본인이 이미 잘 팔고 있으니 해외만 너네한테 넘기겠다 대신 배송이나 결제 이런 부분은 다 해결을 해라 일단 준비가 안 된 상태였는데 저희가 그러겠다고 하고 굿즈를 받았고 제 기억으로 6월 2일쯤 저희가 굿즈를 처음 그분의 굿즈를 론칭을 했는데 오후에 진짜 초반에 30초에 한 번? 거의 1분에 2, 3번씩 계속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오픈하자마자 입은 굿즈가 그래서 하룻밤 지나니까 거의 하루에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었고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큰 시장이나 수요가 있구나 해외 팬들이 우리나라 팬들이 만든 굿즈를 정말 개인들이 사고 싶었는데 이게 충분히 시장성이 있고 수입 모델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때부터 투자 라운드를 빨리 돌아서 후속 투자를 유출을 했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인프라 없이 그냥 일단 주세요 일단 굿즈 저희 쪽에서 팔아보세요를 했어가지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프라이머에 소풀이라고 파티룸을 되게 많이 보유하신 곳이 계신데 이제 거기에 좀 급하게 연락해서 안 쓰시는 곳 있으면 하나 좀 싸게 빌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하 1층 공간 하나를 임대해서 거기서 이제 굿즈를 다 코파운더들이 포장을 했었고 가장 큰 문제는 전부 다 해외에 수출을 했어야 되는 굿즈들이어서 네이버에 있는 해외 배송사는 진짜 전부 다 저희가 전화를 걸었었고 수출 신고 같은 행정 업무들 또 국가별로 통관이나 세관 문제가 다 달라서 그것도 저희가 관세사를 그때는 쓸 돈이 없어서 납입이 안 되는 상태여서 자체 인력이 계속 네이버 검색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이분이 팬 덕분에 회사가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때부터는 정말 커머스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투자 유치한 돈으로 이제 굿즈를 기획 팬들이 기획하는 단계부터 생산하고 홍보하고 판매하고 지금은 자체 물류창고가 두 곳이 있는데 자체 물류창고에서 국내외 다 포장 배송해주고 이런 인프라를 갖추는데 저희가 2019년 6월에 투자 받고 2020년 6월에 후속 투자를 유치해서 딱 지금으로 따지면 1년에서 1년 반 동안 되게 이런 거에만 집중을 했고요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서비스는 현재 142개국에서 접속을 해주시고 이제 뭐 결제 국가 수로 따지면 46개국인데 해외 수출 국가로 따지면 저희가 80개국 이상을 현재 수출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2019년에는 저희가 투자를 받고 커머스 사업을 안 하고 법인을 처음 설립하고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 좀 필요 없었던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매출이 300만 원 정도였고 2020년도에는 이제 몇몇 팬들이 그냥 한번 해봐라 했던 굿즈를 저희가 좀 운이 좋게 시장 핏하고 맞아가지고 매출을 만들었고 올해 1월에는 저희가 이제 자체 커머스를 오픈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 회사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아마 저희가 사실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보다 이제 저희는 팬들하고 주로 카카오톡부터 멤버십이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기도 하고 회원제로 운영하기도 하는데 팬들의 입맛에 따라 서비스가 조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NFT를 좀 활용을 해서 팬들이 보유하고 있는 굿즈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디지털 컨텐츠를 좀 시장에 우리가 유통을 하자라는 게 첫 번째 저희가 미래 계획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봤을 때 분명히 케이팝 시장의 메타버스나 NFT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이 아마 점진적으로 내년부터 빠르게 유입이 될 텐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기보다는 그런 플랫폼이나 그런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도래했을 때 지금 우리랑 같이 하는 팬분들에게 이런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과 우리가 사전에 좀 교육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NFT 관련된 개발 및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좀 여유롭거나 돈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항상 힘들게 서비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지 이제 그게 확고하면 돈이 없더라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 것 같고 그게 확고하지 않으면 이제 저의 기준으로 제 경험으로는 돈이 물론 소액이긴 하지만 아무리 많아도 사실 사업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